안녕하세요. 차비경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구독자 수가 많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도 아시리안카에서 고향을 만들었던 허브 아시나요? 고향으로 만들었던 이 허브가 뭐냐면 시트로넬라에요. 근데 시트로넬라의 주의상은 굉장히 많아요. 약효가 뛰어날수록 주의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트로넬라는 피부의 원액을 사용을 정말 금지하고요. 또 피부에 사용할 때 정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트로넬라입니다. 공부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시트로넬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트로넬라는 탑노트 빨리 증발되는 에센셜의 특징 산화가 잘 된다. 자외선 주의하셔야 되고요. 뚜껑 열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최대한 산소가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드롭이 있어요. 똑똑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암청색이나 암갈색 병에 꼭 보관해 주셔야 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4도씨 정도 되면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여름에 차에 두시면 안 되고요. 너무 뜨거운 곳에 두시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시트로넬라는 잎에서 추출되고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합니다. 한국어 원료 성분명이 있어요. 시트로넬라 오일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라니올, 시트로넬롤, 리모넨, 를랄롤, 시트랄, 유젠올, 또 파네솔까지 들어있어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이 시트로넬라예요. 이렇게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많기 때문에 피부의 사용을 금지한다. 주요 구성 성분은 제라니올이 한 18% 정도 함유되어 있고 또 시트로넬랄이 한 5%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트로넬라 하면 떠오르는 거 모기 퇴치, 모기 기피제. 이제 이 시트로넬라를 수입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모기 기피제가 있긴 있어요. 티트리, 라벤더, 스위페넬, 시나몬, 리프, 굉장히 다양한 에센셜 오일이 있긴 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 이 시트로넬라만큼 뛰어난 모기 퇴치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트로넬라는 모기만 퇴치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게 포도벌레라고 하는 날파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개충들을 예방하는데 기가 막힌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상이 굉장히 많아요. 무독성이긴 하지만 사실 얼굴 피부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또 민감한 바디 피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원액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사용해야 된다. 역류와 임산부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기 퇴치제로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피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사용하지 마라. 또는 향기를 맞는 목적으로 우리 보통 비염이나 폐기관지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은 마스크에 떨어뜨리거나 또는 손수건에 떨어뜨려서 향기를 흡입하잖아요. 스트로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향기를 맞는 용도로 쓰지 않고 피부에 사용하는 용도로 쓰거나 입욕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많죠? 그럼 어떻게 써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피부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적절하게 전문가가 처방하는 건 괜찮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기 기피제로 사용할 때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스트로넬라만 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요. 라임과 함께 반반 브랜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ml 공병에 5ml는 스트로넬라 그다음에 5ml는 라임 메시오니셜 오일을 혼합을 해줘요. 두 개 다 이렇게 혼합을 두 가지를 반반 혼합을 하는 거죠. 향기 너무 좋아요. 반반 혼합해 보시면 향기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도 안 달려들고요.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저는 좀 낮은 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들이나 벌레들이 잘 들어오는 곳이에요. 소나무가 이렇게 보일 정도의 낮은 층이다 보니까 근데 이 방충망이 촘촘한 방충망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 틈 사이로 굉장히 작은 벌레들이 막 날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뭇가지에다가 축축하게 묻혀요. 그리고 세워놔요. 밑에다 놓기도 하고 보통 여름에는 베란다 문은 방충망을 두고 대부분 문을 열어놓죠. 더우니까 거기에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는 나무나 허브들 그 다음에 식물들 있죠. 말린 잎들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이제 바구니에 담아놔요. 거기다 떨어뜨려요. 이 두 가지 브랜딩 한 것을 그러면은 일단 벌레들이 안 달려들고 모기도 안 달려들고 날파리도 안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제 산책 나갈 때 꼭 반반 섞은 것을 머리카락에 양쪽에 한 방울씩 찍고요. 긴바지 입으면 긴바지 끝에 한 방울씩 그 사무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곳이 야외에다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뿌리는 방법도 있어요. 스프레이 공병 한 100ml 정도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좀 따끈한 38도 정도 온수를 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트로닐라 15방울 라임 15방울 섞어가지고 한 번에 그 주변을 다 뿌려놔요. 그러면은 가까이 오지 않고요. 저는 디퓨저 베이스 100ml에 스트로닐라 30방울 라임 30방울 떨어뜨려서 군데군데 넣어놓으면 가까이 목이나 벌레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보통 회사라든지 그런 곳은 쓰레기라든지 바깥에다 내놓으면 벌레 엄청 많이 날려들거든요. 꼭 쓰레기봉투에는 스트로닐라와 라임을 떨어뜨려 놓으셔야 하고요. 스트로닐라 자 그럼 지금부터 스트로닐라 피부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부는 다한증이 있을 때 좀 써요. 근데 원액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한증이 어디에 땀이 많이 나냐면 보통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한증이 있을 때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아로미 매직크림 50g에 스트로닐라 애션슈얼 오일을 15방울 섞어서 잘 혼합해서 손바닥에 바르게 해요. 발바닥에 땀나는 것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땀이 덜 나거든요. 페퍼민트와 스트로닐라를 반반 섞어서 이 아로미 매직크림의 브랜딩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정신을 좀 맑게 해줘요. 생각이 많을 때 향기를 맡잖아요.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이 스트로닐라 자체도 향기가 좋아요. 처음 맡는 분들은 싫어하는데 자꾸 맡으면 너무 좋고요. 라임이랑 섞었을 때 더 향기가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섞은 거 가지고 향수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산책 나가거나 했을 때 몸에 떨어뜨려서 머리카드 바르고 나가도 향기가 좋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 라임에 삭큼하고 시원한 이 향과 크래쉬한 향기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약간 장미 향기도 나고 달달한 향도 은은하게 잔향에서 많이 남아 있어요. 두 가지 섞었을 때 가장 향기롭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스트로닐라 이슈요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죠? 네.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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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